괴롭히는 여행이 있다면?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비빈이 형 저걸 널 언제 괴롭혔어? 하루 전 얼굴을 만집니다 비빈이 형 소리 잡고 있네 욕을 안해 비빈이 형 가장 자주 찾는 여행이 누구야? 젠채 젠채 젠채? 아니예요 원래는 윈니언니 윈니언니 같은 방을 써요 윈니언니 원래는 윈니언니 윈니언니 같은 방을 써요 그동안은 윈니언니 세상으로 잘 돌려 웅이 형 오이이 형 오이이 형 그 날씨 어디에 있어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